모든 식품 관련 모든 이게 산업이 완전히 이게 엎어져요. 왜? 먹은 일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걸 섭취할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런 시대가 오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눈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요. 왜? 그 관련된 상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먹거리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